네 우리 조조사님 오우 대피자마자 얼마 안됐어 31,2 한마리 군이 위천입니다. 낮에도 올라오네요. 지금 현재 오후 1시 넘었거든요. 와 바로 방생하고 사이즈 재고 기분 업 됐습니다. 밤새 좀 잘해보세요. 기온이 올라가니까 나오나봐요. 우리 조조사님 왔어요. 3월 오늘 16일 군이 위천입니다. 어느 포인트일까요? 누구나 다하는 그 포인트 열심히 진행합니다.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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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30 뭐예요 1,2? 오우 좋아요. 성공했습니다. 오늘 할일 다했네요.